중요한 게 qr코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국민들 정치 성향인지는 파악이 다 끝났는데 선관위의 필사적 재앙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못 막으면 이걸 포기 못하겠다는 게 뭡니까 2023 총선 사전투표 조작 계속하겠다는 거죠. 조작 안 하면 본인들이 죽으니까. 2024 총선 대규모 조작하지 않은 본인들이 죽습니다. 선관위 사람이 죽는 겁니다. 더블당도 죽을 거고 왜 죽느냐 들통이 날 겁니다. 2024 총선에 조작하지 않으면 이번에 선거 데이터가 2016년하고 꼭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럼 2017년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의 보고를 간 전부 다 조작 했다는 게 다 들통이 날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목숨 걸고 할 겁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발생하고 있는 치명적 결정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조작을 하고 있느냐.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3년 한결은 8개월 정도 이 문제를 추적해 오면서 내린 결론은 잠정 결론입니다. 하나는 사전에 마련된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은 다 여러분들 조작용 pc에 다 내장돼 있는 겁니다. 거기다 조작감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선거구마다.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하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은 조악합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입니다. 누구한테서 몇 퍼센트 이런들 빼고 누구한테 몇 퍼센트를 더해주는 다른 이런 연산을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를 활용하는 것하고 집계 서버를 직접 조작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는 투표지 분류기고 메인은 집계 서버를 조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 대신에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게 되면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수 없는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수가 없으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하는데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금무효소송이 제기가 되면 그대로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국 시민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을 해라.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을 해라. 이거를 받아들이도록 중앙선거관리는 압박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 같은 국민의힘은 절대 이걸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아킬레스 건인 겁니다. 지금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은 집계 조작은 맡기에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럼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을 할 수 없도록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전국 방방국국의 모든 인쇄소에서 다 이룬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 대신에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추적해 가지고 아킬레스 건을 이렇게 딱 잡아채야 이러면 그다음에 선거 부정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 등신들은 그걸 못하는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에 개인 인감을 사용하게 되면 인쇄소에서 투표지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조치가 이번에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을 가 붕괴로 여겨 가지고 이거 qr코드 줄게 전면 수개표 줄게 이렇게 해서 뭡니까 얼렁뚱땅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이거 보도자료 어제 나온 겁니다. 12월 27일 날. 여러분 이 내용이 먹은 건 전혀 관계가 없고 가장 핵심은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을 여러분들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 후보가 24만 7077표로 이기는데 크게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사전투표를 먼저 깠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전투표를 어떻게 까게 됐느냐 국민의힘이 이 소위 선거 공정성을 외치는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해 가지고 3구 대통령 선거 전에 공명선거를 위해서 민간인들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민간인들의 모임에서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사전투표 먼저 까라. qr코드 여러분들 사용하지 말라.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 해라.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바로 사전투표 먼저 까는 겁니다. 이번에 뭘 받아들였습니까 qr코드를 받아들인 겁니다. 마지막까지 선관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인 겁니다. 그거를 빼앗기게 되면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으면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는 후보별 특표수를 조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선거 무효소선성이 제기되면 바로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러분들 2022년 또 2월 28일 선거가 이른 바로 시작되기 전입니다. 김용철 예비혁 중장이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에 손을 났다. 국민의힘이 비겁한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다. 그 당시에 사전투표용기 qr코드에 제외 바코드 사용하라. 사전투표용기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어라. 개표시 사전투표 우표함을 먼저 걸어라. 이 3번만 받아들인 겁니다. 김기현 씨가 이걸 다 관철시키기 위해서 선관위에 요구했지만 선관위가 워낙 거시니까 1번만 여러분들 1번 2번은 포기하고 3번만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공명선거 안심투표추진위원회가 여러분들 제안한 것이 3가지 중에서 핵심이 뭡니까. 1번 2번 3번인데 당시에 3번 받아들였고 2번에 1번 받아들였고 2번은 끝까지 저항하는 겁니다. 한 번만 여러분이 이번에 성공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다 접수할 수가 있으니까 2번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 지금은 중앙선관위에 제작한 도장을 인쇄하에 날인을 가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시민들이 필사적으로 이번에 요구해야 될 것이 개인 도장을 찍게 하는 겁니다. 개인 도장을 찍게 하게 되면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이런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이 재개가 되면 실물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바로 대조가 되기 때문에 이 범죄집단들이 끝까지 저항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김기현 씨가 그때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러면 하려고 했는데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문제든 해결하지 못했다. 저는 김기현 대표가 소송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면 대선판에 일대 회오리가 불어서 국민들의 중앙선관위에 오만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알게 되고 결제를 하면 좋은 기회가 될까 생각해봤습니다만 역시 국민의힘은 웰빙 정당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이번 넘어가게 되면 그냥 부정선거합니다. 부정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함을 다 갈아치울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사후에 다.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다 여러분들 관리관 도장 두 변의 여러분들이 흰색이 있죠. 그냥 이미지 파일을 찢어가지고 붙인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의 도장 문제가 논란이 결국 부정선거의 요구에 빌미가 되고 대구시 중랑구 선거구 개표에서 조작된 것을 보이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된 투표지가 발견돼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이게 사전투표지인데 인쇄소에서 나온 겁니다. 현장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끝나고 대량으로 위조사전투표지를 투입이 안 됩니다. 누가? 지역선관위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게 찢어가지고. 이게 이름대로 이렇게 찢은 겁니다. 왼쪽은 이번에 발견된 비정상 도장으로 테두리 주변에 사각형이 붙어있는 흔적이 있다. 이걸 이미지 파일을 딱 이렇게 절단해가지고 갖다 붙인 겁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은 원형으로 붉게 일신돼야 되는데 발견된 비정상 투표지는 붉은 원형 도장 뒤쪽에 사각형으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흔적이 남아있다. 온라인상에서 관리관 도장을 jpg 파일로 복사해서 사각형으로 자른 이후에 복사해서 붙여넣고 인쇄한 것이다. 그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이걸 힘을 결집해가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지. 이게 핵심입니다. 투표지 관리관을 사인 도장을 찍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천장 이상 나온 겁니다. 인천광역시 연수월에서. 송도 시민들이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식하게 이런 도장을 이런 이런 투표지를 받아가지고 투표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여러분들 나라가 참 많이 망가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도 책임이 크고 나중에 다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할 건데 뭐 있는 사람이야 뭐 관계가 있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이야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으니까 여기에 그동안 그래도 대학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참 이런 노력을 많이 해오신 정교모의 공동대표를 지냈던 이와제자대학교 법과대학의 최원목 교수께서 잘 지적하셨네요. 드디어 수계표 원칙은 세워졌습니다. 당연한 원칙이 세워지는데 3년간의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했던 한 분 한 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악마가 디테일에 있는 겁니다. 그 악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겁니다. 1번을 막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2번은 압박을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등려하게 되면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위조 투표지를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투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이 아주 중요한 것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 불복을 이름 선언한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는 맹령을 내립니다. 지금까지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모든 위조 투표지를 다 만들어 가지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자들이 던진 진차 투표지를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새 투표지를 다 갈아치운 다음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 조장이 상당히 위축이 될 겁니다. 뭘 하게 되면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지금 민주시민들이 화력을 집중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될 그야만 목숨을 걸고 노력해야 될 사안인 겁니다. 이번 선거가 여러분들 부정으로 점철되게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거는 의미가 없습니다.